음악 광주시가 미술 메카 예술의 거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진 작가와 중진 작가 등이 함께하는 전시회를 은암미술관에서 잇따라 개최합니다.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아트워킹 공존에서는 신진, 중진 작가 6명이 3개 팀을 이뤄 기후위기, 자연 생태계와 인간의 공존 등을 주제로 한 협업 설치 작품을 비롯해 참여작가들의 개별 작품을 선보입니다. 이어서 10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 진행되는 주제기획전 리플렉팅 이곳으로부터에서는 광주와 예술의 거리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작가 17인이 그려낸 남도의 자연, 광주의 정서를 담은 신작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지역 내 젊은 작가와 중진 작가, 기획자를 연결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또 젊은 작가들이 예술의 거리로 모여들어 미술 현장 활성화를 이끄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이번 전시회들은 2023 아시아 문화예술 거점 활성화 예술의 거리 프로그램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며 광주시는 앞으로도 예술의 거리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예정입니다. 신진, 중진 작가 등을 연결하는 이번 전시회가 미술 거점인 예술의 거리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길 바라봅니다.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에서 일로광주 정지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respon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